아 뭐 추천드렸습니다 준비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다시 부르기 공연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와주시잖아요 어린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와주시는데 더구나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오는 그런 분들 가족 단위의 관객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약속하지만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어르신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게임처럼 한 번 몇 분만 뽑아볼게요 아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마 여기서 내가 제일 누나거나 형이거나 아무튼 나이가 제일 많을 거야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 번 지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 아프나 봐요 여기 스팟라이트는 좀 꺼주시고요 네 예 아버님 저 죄송한데 무슨 뜻을.. 아니 뭐라고 여쭈야되죠? 혹시 몇 년도이신지요? 네? 70 70 70살 이시라고요? 70 어? 야 리포터 다 틀어가 리포터 줄래요? 네 리포터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매어 틀렸습니다 네 리포터 자 현재 그 이름인데 본인이 가장 큰 형이라고 주장하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혹시 더 1층에 더 높으... 더... 예 예 누님! 어머님 90살 fires 99살 99개십니다 정말이요? 어머니 죄송한데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99이 아니시죠? 정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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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가시죠! 빨리 빨리 넘어가시나요? 95이시라고요? 95 넘는 분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정해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네! 네!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시는 분 같으니까 일행이 몇 분이세요? 일행 몇 분이세요? 일행이 하나, 혼자 오셨어요? 아 일행이에요, 그래서? 일행이에요 이야, 그럼 일행이 어르신, 어르신 앞뒤로 그래요 앞으로 어르신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좌석 번호 좌석 번호가 그냥 막 부르지 말고 좀 보고 읽어주세요, 어머니 지금 B4에 7번이세요 B4에? B3 B4에 7번이죠? 그러면 어머니 앞으로 B3에 7번 B2에 7번 손 들어보세요 B3에 7번 B2에 7번, B1에 7번 뒤로? B5에 7번, B6에 7번, B8에 7번 손 하나 들어보세요 B4에 7번 주민등록 등본하고 네 저쪽에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안들려요 그 옆에서 좀 들으신 분이 대신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74 74 70 2층에 더 연세드신 어르신 계십니까? 안계십니다 안계시는걸로 하고 어르신 앞이 좋으세요? 뒤가좋으세요? 옆은 뒤랑이가 안돼 자 그러면요 인구 비례로 밑에가 7분 위에 3분이거든요 어르신 뒷분 앞분에서 3분께 뽕삼수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있어요 시간 관계상 우리 정동화씨가 먼저 할까? 정동화씨가 그러면 ABCDE 아 ABCDE 이거 확 당기는거 이렇게 당기는거 ABCDE B B B 그러면 동동화 생일이 며칠이야 동호야 생일이 며칠이야 생일 널칠 아니 월은 안돼 월은 1일 길이가 날짜요? 17일이요 그러면 B에 17열 17열 맞죠? 17열에 15절 몇번까지 있죠? 8까지 있어요 1부터 8 1부터 8까지 있대 그럼 B에 17열에 1부터 8중이 조항의 숫자 1부터 8중이요? 복잡해나 전 4번으로 고르겠습니다 4번 그러면 B에 17열에 4번 손 들어보세요 앞이 좋아 뒤가 좋아 앞이 좋아 뒤가 좋아 앞이 좋아 앞이 좋아 앞과 뒤는 방 저기 우리 앞 앞이 좋아오세요 뒤가 좋아세요 정리해보겠습니다 1행이랑 아니야 저분이 지금 대답을 못해 눈치 보여서 그냥 앞뒤 네 그러면요 나영원씨가 앞이 좋대요 그럼 그러면 17열에 4번 있죠? 16열에 4번 15열에 4번 15열에 4번 18번 4열 4분인가? 그죠? 4분께 4분 드리는건가요? 4분이에요? 아니야 몇개? 몇개? 몇분드리는거죠? 오 열장 저기 이쪽에서 우리 공연 조그맣게 따로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4분 앞으로 4분 뒤로 2분 그러면 모두 7분이 되죠 7분께 1인당 2장씩 CGV 영화 티켓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층에 ABCD 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C가 좋습니다 C C C C C에 제 생일 달이 5월이니깐 O구요 O? C O O에 몇번? O에 O에 5번? C에 O 어디에 계시나요? 아 라이트 때문에 안보이는데 앞뒤? 아 예 여자분 앞뒤? 아 저 일어나셨어요 저는 앞보단 뒤입니다 뒤에 안계신가요 혹시? 사례라미 사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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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저 아실만한 분이 지금 아니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되게 일렬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네 여기 포기하지 마시고요 뒤로 두분 뒤로 두분까지 세분 본인과 뒤로 두분까지 세분께 역시 CGV 티켓 드릴게요 영화 재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거기 잠깐 앉았다고 소유주가 되는게 아니고요 티켓 확인하고 하하하하 자리 번호가 있잖아요 하하하하 다 못들어도 죄송해요 다음번에는 더 많이 준비했고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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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시간이 오면서 빨리 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일단 마지막 곡입니다 네 원래 마지막 곡이고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혹시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하는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드린 말씀이니까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러나 문은 잠겨있어서 어차피 못 나가실 겁니다 흐하하하 흐하하하 나 이 노래 다